자 그러면 뉴스 3부터 하나하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뉴스는 드디어 이제 해결이 됐군요. 바이든이 인프라 법안을 예산안이 의회를 통과한 거죠? 1조 2천억 달러.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만 하면 되는 건 자기가 원해서 한 거니까. 당연히 서명하는 거죠. 그래서 현지 시각으로 5일 금요일이죠. 통과가 됐고 바이든 대통령은 6일 현지 시간으로 백악관에서 연설을 해서 마침내 인프라 주간이 됐다. 인프라 주간이라고 말하게 돼서 기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아마 이제 바이든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취임 1년 차가 그렇게 녹록치 않다. 이런 얘기했죠. 최근에 버지니아 주지자 선거도 이제 참패를 한 상황이고요. 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아프가니스탄에서 철군을 하면서 전혀 외교안보 전문가다운 그런 능력을 발휘하지 못한 거 거기다가 사실은 이 인프라 법안이 계속 교장 상태였거든요. 하물면 민주당 내에서도 환영받지 못하는 그런 측면이 있었단 말입니다. 예를 들면 미국 하원에서 이제 도로와 교량 등 전통적인 의미의 인프라 투자 성격이 강한 1조 2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423조 원.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규모의 인프라 예산 법안을 찬성 228 반대 206표 이렇게 통과가 됐는데 유명한 분이죠. 뉴욕 지역구죠.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 코르테스 AOC라고 우리가 통상 부릅니다마는 아주 젊은 여성 의원이죠. 민주당 내 진보파 의원 6명이 반란표가 있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우리 정부가 뭘 하려고 그러는데 더불어민주당에서 반란표 나오는. 이건 사실 굉장한 거잖아요. 그런데 다행스럽게 공화당 온건파 의원 13명이 찬성하면서 의결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8월 상원을 통과하고 예산안이기 때문에 하원에서 최종적으로 통과가 돼서 대통령이 사인업을 하면 끝난다 이런 겁니다. 물론 애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많이 줄어들어서 정말로 바이든의 정책이 구현될 수 있는 거냐. 이런 논란도 있으나 제가 보기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인프라 투자를 계속해야 된다는 게 바이든 행정부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트럼프가 공약한 일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그래서 미국 예를 들면 뭡니까? 굴삭기니 이런 거 될 거라고 기억나시잖아요. 2018, 2019 이런 때에도. 그런데 그게 지금 사실은 물론 바이든 표 법안이긴 합니다마는. 왜냐하면 미국에 사시는 분들도 이 방송을 많이 보십니다마는. 뭐 도로, 항만, 혹은 공항, 교량 이런 거 엄청 낙후되어 있단 말이죠. 그거 하나 사과하고 가시죠? 왜요? 13명, 13명. 하다가 멈췄잖아. 뭘 그런 것까지 그래. 10채팅이 계속 올라오니까. 13분. 13명. 13명. 말 조심해야 돼. 어쨌든. 교량. 교량. 실제로 말이죠. 제가 정확한 연도는 구별을 못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예를 들면 뉴욕에 사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뉴욕에 조지 워싱턴 브릿지가 있잖아요. 뉴저지에서 맨하탄 넘어가는. 그것도 있고 또. 진짜 오래됐죠? 그게 한 백몇십 년 됐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걸로 매일 출퇴근을 했거든요. 저희 집이 뉴저지고 이제 일하는 데가 맨하탄 쪽이라도. 그런데 다리 엄청 크죠. 엄청 큽니다. 진짜 대교라는 건 그런 걸 대교라고 하지. 거기다 현수교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뭣도 있어. 그런데 왠지 거기만 올라가면 속도를 내게 돼 있어. 빨리 난 나가고 싶은 거야. 불안불안하고 나오겠네. 나만 그렇게 느끼는지 모르겠는데. 뭔가 오래된 다리를 건널 때. 그런데 미국의 뉴욕의 상징물인 조지 워싱턴 브릿지라든지 브리크린 브릿지도 그런데. 저기 예를 들면 다른 사람들이 많이 안 사는 교량 이런 데들은 진짜 진짜 낫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나라 성수대교가 무너진 지가 벌써 한 20년 넘었습니다마는 미국의 꽤 많은 다리들이 붕괴됐어요. 실제로. 그리고 미국에도 구조공학이라는 엔지니어링이 굉장히 발달된 이유가 그렇게 오래된 교량 건물 이런 게 많아서 도로가 많아서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런 것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민주공화를 막론하고 지역구의 어떤 민심이라는 측면에서 꼭 챙겨야 될 법안이기 때문에. 내년에 중간선거를 앞두고 아마 지역구 의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환영할 만한 그런 예산안이 편성이 됐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겁니다. 그러나 어쨌든 말씀드린 것처럼 취임 초부터 굉장히 사실은 취임하고 나서 한 3개월, 6개월 동안 밀월 관계다 이런 얘기도 하면서 허니문 기간이라고 해서 굉장히 새로 직관한 정부의 우호적인 어떤 그런 여론이 형성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허니문 기간이 끝나자마자 굉장히 사실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물류 대란에다가 물가 상승 이런 것들이 겨박제 아닙니까. 그래서 어쨌든 이 법안이 바이든 대통령으로서는 현재 교착상태에 있는 전국을 한번 힘차게 뚫어낼 수 있는 그런 호재라서 주목이 되고요. 재미있는 건 벌써 몇 년도죠? 2024년 선거인가요? 거기에 이제 여론조사들이 나오는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살짝 앞서네요. 보니까. 벌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그쪽 후보가 된 건 아닙니다만 CBS에 따르면 6일에 발표된 에머슨 대회에서 2024년 대선 가상 대결 조사를 해보니까 바이든 대통령 지지율은 43%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45%. 2%포인트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기고 있다. 3년 더 남았는데. 3년 남았는데 벌써. 그런데 사실은 미국은 선거전이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마지막 임기 1년 동안은 선거전이 재작년인가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실질적인 바이든 1기의 임기는 선거에 영향을 안 받는 임기는 2년 남았다. 그리고 만약에 내년에 있을 중간선거에서 굉장히 크게 졌다. 그럼 바로 레임덕이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정치 일정이 굉장히 바쁘게 돌아가죠. 그래서 어쨌든 바이든 대통령의 국정수행 능력에 대한 평가. NBC 기준으로도 긍정평가가 42%고 부정평가가 54%이기 때문에 12%포인트 정도 지금 잘 못하고 있다는 여론이 많이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주말에 또 좋은 뉴스가 있었죠. 화이자의 치료제. 백신을 만드는 회사에서 치료제가 나온 거예요. 사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카니발 라이점이 될 수 있다 생각할 수 있는데 정말 대단하다 화이자. 저는 사실은 화이자의 치료제 개발에 머크 것보다 훨씬 더 효능이 좋다는 거잖아요.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 참 인간이 참 대단하다. 코로나도 참 우리에게 제향을 줬지만 거기에 맞서는 인류의 어떤 노력들, 백신도 그렇고 어쨌든 이런 치료제가 벌써 두 개가 나왔다라는 거. 그리고 전보다 훨씬 더 개선된 치료제. 우리 것도 빨리 삼상해서 어떻게 좀 됐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그런 것들도 주말에 좋은 뉴스로 작용한 것 같습니다. 미국 주식은 화이자의 그 소식 때문에 다시 10일 연속, 10거래일 연속, 나스닥 기준으로 계속 올라서 장우석 부사장하고 아주 여동은 앵커가 신이 나와서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어쨌든 기분 좋은 주말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뉴스도 전해드리죠. 요즘에 펀드에 돈 몰린다는 얘기들을 종종 전해드린 것 같은데 실제로 개인 투자자분들이 직접 거래하는 것보다 펀드 쪽으로 요즘 많이 좀 몰리고 있다고요? 이제 사실은 2020년과 2021년 상반기까지는 우리 주식 투자가 시작된 지 한 50년 작고 개인 투자가 가장 역동적으로 는 한 해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는데 그 얘기는 거꾸로 하면 기관에 있는 돈 다 뺐다라는 얘기일 수 있죠. 그래서 사실 기관 계속 팝니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1년 12달 할 수밖에 없는 그 수급 구조가 있었다는 거죠. 개인이 현금을 찾아서 주식시장에 들어온 것도 있지만 나 펀드 매니저 안 믿겠어 이제. 환매해줘. 그래서 일로 오니까 펀드 매니저는 어떻게 해야 되죠? 주식 팔아서 환매해줘야 되니까 연기금 일부를 제외하면 자산운용사, 투신사 이런 쪽의 대고객 접점에 있는 그런 운용기관들은 계속 팔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나왔다. 이렇게 정리가 될 것 같은데요. 어쨌든 개인의 어떤 거래대금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계속 준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일평균 거래대금 기준으로 지난 6월에 20조 5천억을 기록한 이후에 4개월 연속 감소를 해서 지난달 기준으로 보면 작년 5월 수준으로 복귀를 해버렸어요. 작년 5월 수준 이후로는 가장 적은 일평균 거래량이 나왔는데 이렇다 보니까 이게 개인의 어떤 자금이 그럼 주식시장이 많이 떠났냐. 그게 아니고 다시 유턴해서 기관으로 간다는 거죠. 그런데 그중에 기관으로 가는 것 중에 포함된 게 ETF도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국내의 어떤 공모펀드의 자금 유입을 보면 지난달에만 상장지수펀드 ETF를 포함한 국내 주식형 공모펀드에 1조 2,536억 원이 유입이 됐고요. 월간 기준으로 4개월 연속 순유입입니다.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4개월 연속 개인의 거래비중이 줄었다 그랬죠. 대신 반대쪽에 공모펀드에는 4개월 연속 순유입이 있었는데 4개월 연속 순유입이라는 건 2018년도 10월부터 2019년 1월 이후에 처음입니다. 그래서 개인들이 주식시장을 떠나고 있지 않고 공모펀드를 비롯한 간접적으로 간접펀드 쪽으로 이렇게 다금이 유턴해 오고 있다 이런 얘기고요. 채권형 펀드에서는 반대로 자금이 빠집니다. 왜냐하면 금리가 계속 오르고 있기 때문에 6월 14일 36조 3천억 원 정도의 채권 공모펀드 설정이 있었는데 지난 4일 기준으로 32조니까 약 4조 가까이 채권 쪽에서 돈이 빠져서 주식형 공모 쪽으로 일부가 가장 많이 는 거는 역시 MMF 같은 겁니다. 우리가 부동 자금이라고 하죠. 뜰 붙자. 떠서 움직인다. 그러니까 정처 모르는 자금이라고 얘기하는 단기 자금이 138조 3천억인데 한 달 동안 무려 24조가 늘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이게 연말 연초에 이게 뭐 어떻게 되는 거야. 불확실성이 늘어나니까 일단 현금 갖고 있자. 현금 가지면 이자가 없으니까 MMF라든지 CMA라든지 이런 쪽에 조금 이자를 주는 쪽에 일단 유동성 관리를 하겠다라는 투자자가 굉장히 많이 늘었다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는 기업 자금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른바 떠다니는 단기 부동성 자금이 급속도로 늘고 있다. 그래서 국내 주식 기준으로도 보면 방향을 잘 못 잡고 있고 채권은 계속 오르고 있기 때문에 채권형 권드 가입은 손실 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현재 2021년 연말을 앞둔 시점에서 우리 투자자분들께서는 일단 자신감이 굉장히 많이 없어졌다. 공모펀드에서 돈을 빼서 주식을 살 때는 뭘 샀겠습니까? 삼성전자, 현대차 이런 거 사는데 내가 왜 수수료를 줘야 되지? 이런 생각 하셨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들이 물려들어가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다시 펀드매니저한테 맡긴다 이런 상황이 된 거고 채권 쪽에서는 더 이상 돈을 더 넣었다가는 손실이 더 발생하니까 그것도 빼고 단기 자금이 많이 늘었다. 사실 단기 자금이 많이 느는 건 우리나라 경제를 위해서 좋은 건 아닙니다. 이게 안정적인 주식형이나 채권형으로 가야 그런 것들을 또 수신해서 은행이나 이런 데서 대출을 하고 자산운용사에 장기 투자를 하는데 어쨌든 단기 부동화된다는 건 좀 부정적입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나라 자산시장의 단면을 볼 수 있는 그런 뉴스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뉴스 3 세 번째 뉴스도 얼른 전해드리죠. 사실 올 상반기에 정말 IPO가 어마어마했었는데 지금 이 보호 예수물량이라고 그러나요? 못 파는 물량들이 이제 막 쏟아진다는 거죠? 기관들이 일단 약정을 하죠. 한 달, 세 달, 여섯 달 이렇게 약정을 하는 내가 이제 안 파는 대신 나 물량 좀 많이 주세요. 이런 거고 또 하나는 특수관계인 예를 들면 원래 벤처 투자부터 갖고 있었던 거나 아니면 지분을 투자한 서드 파티 같은 데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도 상장 때 예를 들면 1년이다 6개월이다 이렇게 묶이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 물량들이 이번 주에 굉장히 크게 나오는 이번 주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8일이잖아요. 8일을 시작으로 11일까지 기관 투자가들이 보유 중인 어느 회사냐면 카카오뱅크, 크래프튼, SKIET 이 세 회사의 주식을 총 7,728만 6천 주가 시장에 나올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나온다는 얘기는 아니고 나올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건데 지난 5일 기준으로 종가 기준으로 보면 1조 1,600억 정도가 되는 거니까 꽤 큰 물량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먼저 카카오뱅크를 보면 2,030만 주에 대한 의무 보유가 확약이 이제 해지가 됩니다. 8일에. 오늘이네요. 기존 주주인 넷마블이 일단 보유하고 있던 761만 주 그리고 텐센트 자회사가 갖고 있는 스카이블루 럭셔리 인베스먼트의 보유 물량 761만 주가 3개월 보유 예수였는데 이게 오늘 해제가 돼서 나올 수 있는데 넷마블이 지난 8월에도 카카오뱅크 주식을 5,631원치를 장례를 매도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1차 8월에 풀린 건 다 팔았고 그때는 한 달짜리였겠죠. 그다음에 기간 수요 예측에서 3개월 의무 보유 확약이 걸렸던 506만 주도 8일에 시장이 출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카카오뱅크를 갖고 있는 분들은 의외로 거래량이 좀 많아지면 이런 물량들 나오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당시 이 물량이라는 게 당시 기간에 배정됐던 물량의 14.07%니까 꽤 큰 물량이죠. 그다음에 수요일이죠. 10일에는 크래프튼 주 405만 주 정도가 3개월 의무 보유 확약이 수요일. 그리고 여기는 여러 가지 벤처 캐피탈 이런 데 갖고 있는 것들. 그런데 문제는 크래프튼 공모가가 49만 8천 원인데 이게 지금 팔면 손절이 되는 거잖아요. 아, 공모가 이하군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당장 나올 수 있을까. 그래도 맨 처음에 벤처 투자하고 이런 사람들이야. 그런 건 나올 수 있지. 훨씬 많이 남았겠죠. 공모로 받으면서 의무 확약한 물량도 있으니까요. 그다음에 주목이 되는 게 SKIT인데 최대 주주인 SK이노베이션이 보유한 4,363만 주를 비롯해서 2대 주주인 사모펀드 프리미어 슈페리어에 627만 주 그리고 기관 수요 예측을 통해서 배정된 302만 주가 6개월 보유 예수가 끝나는데 SK이노베이션이 물량을 낼 가능성은 없겠죠. 그래서 이번에 의무 보유 분량이 풀리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굉장히 큰 규모이기 때문에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세 종목의 수급에는 이번 주가 좀 영향을 많이 미칠 수가 있으니까 신규로 투자하시는 분들 또 보유하고 계시면서 손절, 익절을 하셔야 되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 수급 상황을 좀 잘 점검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이번 주에 굉장히 물량들이 IPO였던 기업들 나올 가능성이 좀 있으니까 그건 이제 가격이 어찌 될지는 알 수 없으나 알고는 계셔라 차원에서 뉴스 좀 전해드렸습니다. 그러면 저희 뉴스 3은 이 정도로 정리하고요. 이제 얼른 또 박병창 부장님 기다리신 분들이 많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듣고 와서 교보증권의 박병창 부장님 만나겠습니다. 선택을 더 고민해야 돼요. 이유는 옵션이 늘었기 때문에 그래서 선택에 대한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그만큼의 지식이 요구됩니다. 즉, 디코딩을 위한 랄리지가 요구돼요. TMI죠. 계속 정보가 오고 있는 거예요. 뭐 하나 살라고 그러면 두려워집니다.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계속 공부해야 돼요. 공부하세요. 레버니업으로 가셔야 돼요. 레버니업으로 가면 내가 배질되지 않습니다. 3프로티비 채널의 공개 영상에서는 전달할 수 없었던 심화되고 체계적인 12개의 핵심 커리큘럼을 담았습니다. 또한 작년에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셨던 3프로티비를 빛낸 투자 전문가들의 자필 투자 덕담과 격언이 들어간 3프로티비 다이어리와 함께 2022년도 잘 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1 더하기 1이 무한대가 되는 시간 1프로티비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각 분야의 1프로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펼치는 지식의 향연 지금 시작합니다. 1프로티비 꼭 구독해 주세요.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프로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드리게 물어봐 1프로티비 꼭 부탁드립니다.